아 잠깐만요. 박규씨 저기 그 왼손 왼손 여기 있는 그 태투가 옛날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. 태투 없었어요? 네 그때 없었고 지금은 제 이 악기가 저한테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그 악기 이름을 이름이랑 연도를 새겼어요. 그게 누구죠? 기타리스트 비비킹인가? 루실? 그리고 자기 기타에다 이름 붙인 사람이 있잖아요. 기타 이름은 뭐예요? 이거는 다니엘 프레드리히라고 프랑스 제작가가 만든 악기거든요. 이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? 일단 이 악기를 갖기가 정말 힘들고 그분이 다 대가들한테만 이렇게 악기를 만드세요. 그러다가 저희 선생님도 이분 악기를 쓰셨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갖고 있던 악기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주문을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때 또 때만침 우연히 또 제가 장학금을 받게 돼서 이 악기를 또 갖게 된 거예요. 그 우연히 이렇게 일치가 돼서 그래서 이 악기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강력스러웠고 타이트로! 타이트로! 네!